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장 남윤곤입니다. 오늘 이제 7월 저희가 중순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처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7월 중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수시의 원서를 어디 6장을 써야 되겠다 이거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7월달 8월달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학업 역량을 조금 더 키워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조금 더 가깝게 수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도 동시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우려와 다르게 학생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 줄었다는 얘기는 원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늘어 있는데 6월 모의고사를 본 학생들이 줄었어요. 실제로 이제 결시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참고적으로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 이걸 이제 자연계 학생들 쪽으로만 국한을 시켜버리면 작년까지는 학생 숫자가 해마다 2만 5천 명씩 줄었을 때도 자연계는 오히려 계속 늘었었는데 올해 오히려 학생이 늘었는데도 이과가 줄어드는 첫 번째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자연계는 약 24만 명에서 2천 명이 준 거니까 실제로 한 1%쯤 아이들이 줄어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모의고사를 기본적으로 봤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이 내가 몇 등급이었다라는 건 6월 달에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 여름방학을 공부하는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아 나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수시로 대학을 갈 친구들은 등급으로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럼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영어의 수학을 92점 맞은 아이까지가 1등급이었어요. 100점부터. 아 그럼 내가 수시로 대학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92점 맞으면 되죠. 그리고 100점 맞을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92점을 맞고 영어도 90점을 넘으면 되는 거고요. 작년에 국어가 94점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국어도 94점 맞았으면 1등급인 거죠. 수시는 이렇게 등급을 맞추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무언가 만점으로 목표를 해서 무언가 학업 역량을 그 과목에 열심히 투자하는 건 정시 관점의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평가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9월까지 수능을 다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정말 점수가 계속 올라가면 정말 좋겠지만 올라가는데도 과목변에 과목 간에 무언가 편차가 좀 있어야 된다. 되어 있어야 된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수능을 봤는데 국어가 3등급이야? 수학도 3등급이야? 탐구도 3등급이야? 이렇게 맞은 친구를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딱 보면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얘는 정시용인 거예요. 어찌 보면.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무언가 한 과목을 빼버리고 나머지 두 과목을 2등급을 맞추고 한 과목을 5등급으로 떨어뜨려. 이렇게 떨어뜨리는 친구가 수시형인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모의평가를 보고 여름방학의 학습계획은 내가 어떤 과목의 수능체제를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등급까지 맞출 것이냐에 학습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인강을 듣거나 여러분들이 학습계획을 세울 때도 시간을 무언가를 균등하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차별을 둬야 되는 게 지금 시기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수시 모집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학생은 아까 2천 명 줄었는데 수시가 늘어났으니까 아,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 자연계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 중에 하나가 의대, 치대 정원이 470명이 올해 늘어나 있습니다. 최상위권이 47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겠네요. 연세대학교도 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겠네요. 경쟁률도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왜요? 이만큼 상위권 대학의 문이 넓어졌기 때문에 의대라는 데가 어디를 많이 뽑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봤더니 늘어난 대학교의 대부분이 서울의 주요 대학교이거나 또는 지방의 국공립 대학교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돌리면 아, 수시 모집에서 교과가 늘어난 대학교는 지방의 국공립 대학교 그리고 종합이 늘어난 대학교는 서울 소재의 주요 대학교 그리고 논술도 서울 쪽의 일부 대학교가 늘어났겠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자연계 친구들은 끝까지 아, 작년의 입시 결과보다 합격선은 내려간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언가 내가 환경적으로 내 성적은 내 실력은 그대로 있는데 작년 선배들보다는 대학은 한 단계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쭉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이 뽑는 방법이 이렇더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참고적으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방대학교는 교과가 많더라 주요 대학교는 종합이 많더라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종합이라는 게 해마다 조금씩 많이 늘어나는구나 올해는 교과도 인원이 늘어났네 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셔서 교과 종합의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꽤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아까 정시가 줄어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 종합이 누구보다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재수생들보다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재수생들은 작년에 교과나 종합으로 합격한 이미 합격했던 재수생들은 올해 다시 재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재수생들의 상당수는 수능 준비를 하는 거고 논술 위주의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인원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고3 학생들한테 꽤 유의미하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서 접수가 10일부터 14일까지래요. 9월 달이에요. 오늘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7월 15일이기 때문에 약 두 달이 조금 안 남은 시점에서 실제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7월 20일 날 봤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수시 학생부 기준일이 8월 31일까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보느라고 공장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고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수상실적이거나 수회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거나 여러 가지 학생부에 기재되어야 될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기록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끝내야 되냐면 8월 31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장을 쓰려고 하는데 나는 기계공학과를 쓸 거예요. 나는 생명공학과를 쓸 거예요. 이렇게 원서를 내가 어느 학과를 써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3학년 1학기에 그 학과와 관련된 전공적 합성을 어떻게 하면 더 무언가 확보를 할 거냐. 무언가 학생부가 스토리가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지게끔 할 거냐. 무언가 등등을 이때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7월 말, 8월 초까지는 선생님들께 무언가 자꾸 요구를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게끔 무언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시가 10일부터 14일까지가 원서업수 마감인데 이때는 실제로 9월 5일날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약 일주일밖에 안 남아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이때는 여러분들이 또 학교를 또 개학을 해서 다 학교 가야 되는 시점인 거죠. 9월달 이후가 되면 그 원서업수를 이때까지 어떤 대학교를 해야 될까를 결정하려고 하면 최소한 언제까지 모든 대학교 결정이 대부분 다 끝나야 되냐면 8월 30일 정도까지는 수시를 어디를 써야 되겠다라는 대학을 무언가 확보해야 됩니다. 자연계다 보니까 수시 6장에다가 카이스트건 여러 가지 대학교에 특수대학교까지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6장 이상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내가 9월달에 원서를 써야 될 대학교를 6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개에서 15개 대학교에 어느 대학교는 쓰면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 와 여기는 무언가 희망사항이다. 여기는 안정권이다. 이 대학교를 무언가 8월달에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확보하고 나서 9월 5일날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우와 난 정식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 안정권이라고 생각되는 대학교 여기는 무언가 빼버려도 되겠는걸? 그럼 이 대학을 빼버려야 되겠구나. 아 이 대학교는 꼭 써야 되겠는걸? 무언가 이렇게 무언가 확보해서 9월달에 원서를 쓸 때 최종 6개를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은 15개 정도의 내외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무언가의 고민을 같이 할 내용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병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름바학 동안의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얘기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대부분 친구들이 어떻게 원서를 쓰냐면 종합 위주로 쓰는 친구도 있고 교과로 쓰는 친구도 있고 논술 그리고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수능 준비를 해야 되겠다. 수능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죠. 수시를 4명 중에 3명 이상을 뽑다 보니 당연히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수시가 훨씬 더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환경적으로 생각을 다시 돌려보면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수능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은 더 많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과거에 모든 학생들이 다 수능 준비 열심히 할 때는 에이씨 남아있는 시간이 4달밖에 없는데 4달 나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쟤도 열심히 하고 쟤도 열심히 하면 성적 변화가 크지 않겠지만 요즘은 4명 중에 3명이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라는 게 첫 번째 트렌드고요. 근데 재수생들은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죠. 와 재수생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이미 가장 점수가 높은 정점을 찍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재수생들을 전체 평균을 딱 때려보면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제일 높고요. 9월달에 성적이 다소 하락을 하고 실제 수능에서는 6월달보다 국어, 수학, 탐구 이 세 과목을 더하면 평균 100분위가 3점 이상씩 대부분 다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냐면 이 친구들은 이미 6월달까지 수능에 대한 학습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상태고 이렇게 많이 늘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점수가 되게 높은데 이 6월달 이후에 이 친구들이 공부할 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내가 공부를 여태까지 열심히 1년 6개월 동안 하다 보니 책을 다시 볼 때 고3 학생들하고 좀 다르게 보면 안다라는 느낌이 너무나 많아서 마무리 학습을 할 때 내가 모르는 미흡한 걸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수생들은 무언가 내가 책을 여러 번 봤다라는 느낌이 너무나 많다 보니 내가 무엇을 채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3 친구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무언가 책상에 앉아있지만 내가 몰입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고3 친구들은 아직까지 수능을 한 번, 두 번 제대로 끝난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무언가 몰입하고 성적을 채워 올라가야 될 내용이 명확하다 보니 실제로 고3 아이들이 6월달 이후에는 성적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여기에 더 중요한 것 중에 제 수생이든 고3이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6월달 이후에 7월달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과 내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과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는 부분 이렇게 무언가를 구분을 잘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거나 여러 가지 학습방법을 통해서 이건 어느 순간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는 내가 따로 학습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의 학습계획을 세워서 지금 몰입해야 되는 건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나 애매모호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으로 넘겨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계획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 학생들은 국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탐구 공부도 한다라는 걸 수능 공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4개를 모두 다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친구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면 정시 모집에 주요 대학교, 서울 소재대학이거나 국립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4개를 모두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아 난 정시형이에요. 난 최소한 지방 국립대학교를 가야 돼요. 라고 하면 4개를 해야 되겠죠. 수시로 봤더니 연세대학교 논술 4개 평균 2등급 맞아야 된대요.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1반 4개 등급 합 7이 나와야 된대요. 평균 2등급에 한 과목은 1등급이 꼭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의외과가 수능 체제를 일부 의외과가 4개를 모두 다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수시모집에서 수시모집을 준비하는데 난 전국의 의외과를 모두 다 타겟으로 해요. 이 친구는 4개 준비해야 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난 고려대학교 학종 1반을 꼭 써야 돼요. 난 고교 추천 전형을 추천 못 받거든요. 뭐 이런 친구이거나 전 연대 논술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쓸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수능을 4개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 학생을 배제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시로 대학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3개 영역 이하로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 그럼 7월달 이후에 내가 학습을 할 때는 4개 중에 한 과목 무엇을 수능까지 학업량을 극도로 줄일 거냐. 최소한 9월달까지는 어떤 과목 3과목 2과목에 집중을 할 거냐. 이 계획을 세우시는 게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능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자연계 친구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 가형이 시험 범위가 되게 많죠. 우리가 꼭 자연계가 수학 가형을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수학 가형을 지정한 대학교는 꼭 수학 가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학 가형을 지정하지 않는 대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수학 나형을 해도 수능 체제를 맞추면 됩니다. 논술 전형, 물론 자연계 논술 쓰라고 하면 실제로 자연계 논술 문제가 수학 가형 시험 범위에 나오기 때문에 나형으로 바꾸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수능 최저 관점에서 보면 논술에서도 수학 나형을 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과 논술로 써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학교의 대부분은 단은 수시에서 원서를 쓸 때 수학 나형을 시험을 보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대학교입니다. 그 밑에 예를 들면 자연계관은 정시예요. 정시를 쭉 봤더니 여기보다 보니까 국민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숭실대학교가 있고요. 아, 국민대, 숭실대 이 레벨의 대학교는 뭐 그리고 단국대라는 대학교도 여기 어디에 막 있을까요? 단국대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대보다 레벨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판단되는 사립대학교는 정시에서 수학 가형을 꼭 하지 않고 수학 나형을 해도 되는 학교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난 정시까지 염두를 해두는데 국민대 이상 가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수학 나형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럼 우리가 수학 가형을 시험 보면 10% 가산점을 준대요. 수학 나형으로 바꾸면 이 가산점을 못 받는데요. 그럼 10%를 가산점 준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수학 가형을 시험을 볼 때 100분위를 70 맞아서 4등급을 받는 친구예요. 근데 이 아이가 수학 나형으로 바꿨더니 100분위가 80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70 가형을 받았을 때 100분위 10%의 가산점을 받으면 7점을 더 받는 거니까 77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근데 나형으로 시험 보니까 80이래요. 이러면 내가 나형으로 바꾼 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랬을 때는 바꾸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죠. 70 받았던 애가 85까지 올라가요. 이러면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겠죠. 그래서 수학 가형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과목 하나만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게 아니다 보니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는데 수학 가형의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 아 이거 해가지고는 올해 내가 다른 과목까지 수능 차단을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난 아무리 봐도 내 심도 별로 안 좋아서 정식까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나형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한 번 꼭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성적이 잘 나오면 나형으로 바꾸는 것도 무언가 고민을 한 번 해보십사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영어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과학탐구의 응시자 숫자인데 여기 지금 첫 번째 보면 투과목 응시자 숫자가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작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작년에 얼마였냐면 3만 5천 명이었고요. 3년 전에 몇 명였냐면 4만 명이었거든요. 투 선택자가 계속 줍니다. 올해도 이 숫자보다 반드시 줄 거로 6월 모의평가를 봤더니 그렇게 추세가 나오던데 아 투 선택자가 이렇게 준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거꾸로 돌리면 서울대를 꼭 정시까지 목표로 하는 친구들의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구나 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대 정원이 47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와 그럼 올해 서울대학교는 정시 합격자 성적이 꽤 많이 떨어지겠네 의대의 영향도 받고 투 선택자만 투 서울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점점 줄면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거 첫 번째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밑에 보면 작년에 원점수 만점을 받았을 때 50점 받았을 때 이 과학 과목은 100분위가 100이 나오거나 99가 나왔습니다. 이 시험도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2017학년도 수능을 보면 이 8가지 과목에서 과학을 50점 만점을 받았을 때 6과목인가가 100분위가 100이었어요. 그럼 이 얘기를 다시 돌리면 위에 사탐은 자연계 친구들 보실 필요가 별로 없지만 사탐은 다 맞았을 때 100분위가 100이 잘 안 나오는데 과학탐구는 100분위가 100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 맞은 친구들이 과목별로 1% 이내에 대부분 다 든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반대로 돌리면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 과학이라는 과목은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다 맞으면 반드시 1등급이고 하나를 3점짜리를 틀려도 과거 시험을 가만히 보면 정말 운이 없는 경우 일부 과목을 빼고는 항상 모두 다 1등급이더라. 두 개,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를 틀려도 절반 이상의 과목은 1등급이더라. 라는 게 2과목이 과학과목의 특징이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추세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과학이라는 과목은 다 맞으면 정말 좋지만 하나까지 틀리는 데는 1등급 받는데 큰 문제가 없더라. 두 개까지 틀려서 45점만 넘으면 절반의 과목은 1등급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더라. 이런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수시 모집 원서를 쓸 때 수시 모집으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할 때는 과학의 과목은 몇 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47점을 목표로 하면 1등급이 나온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는 게 어찌 보면 맞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실제 수능 시험에서 과학이라는 과목은 30분의 수분 문제를 푸는 건데 학생들이 중간에 무언가 한 문제가 막히다 보면 시간 한 배가 안 돼서 무언가 시간에 쫓겨서 과학을 평소보다 굉장히 못 보는 친구들이 이게 굉장히 우우죽순으로 나오는 게 과학 과목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시 돌리면 우리가 수험 문제를 모두 다 풀어서 과학의 정답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한 문제를 일단 배제시켜 버리고 19문제를 확실하게 맞추는 학습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1등급을 확보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정말 난이도 높은 킬러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지 이런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것보다는 19개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학습량을 이번 여름방학 때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수시 모집에서는 상당수 대학교, 의대나 치대도 마찬가지로 의치대도 경북대, 전남대, 경희대 등등의 대학교가 탐구 과목은 한 과목만 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고 이 옆에 있는 대학교는 일반 학가들이 수능 최저를 한 과목만 적용한다 라는 거죠 성균관대학교도 반도체공학과라든지 소프트웨어학과라든지 수능 최저 한 과목이에요 그럼 어떤 친구가 과학을 한 과목 1등급 맞아요? 그리고 수학을 2등급 맞아요? 이러면 수능 최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학과를 지원을 할 때 근데 쓸데없이, 쓸데없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과학을 두 과목을 2등급, 2등급 이렇게 맞았어 그럼 이 친구는 수학을 반드시 1등급을 만들어야 되는 무언가의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과학을 두 과목을 동시에 모두 다 잘하면 금상점화이지만 1등급, 1등급을 두 과목을 맞으면 정말 좋은 거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친구가 1등급, 2등급이지만 그 다음에 잘하는 친구가 2등급, 2등급이 아니라 1등급, 3등급이 훨씬 더 수시 관점에서는 용이하다라는 거고 2등급, 2등급 맞는 것보다는 극단적으로 1등급, 4등급 맞는 게 써먹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할 때 내가 과학의 주력 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선택할 거냐 이걸 무엇보다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또 논술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대라든지 중대라든지 성대라든지 이런 대학교는 논술도 과학 과목 한 과목이 시험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주력 과목 하나를 무언가 선택을 해서 그 과목을 열심히 하면 논술 준비에도 도움이 될 거니까 거기까지 염두를 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모집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크게 세 가지 전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기자 전형은 상당수 친구들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하고 오늘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필요한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맨 왼쪽에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그냥 과거 합격자 성적을 참고하면 됩니다 어디 가서요? 대학의 홈페이지를 가서 또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만든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메가스드 홈페이지에서도 수시 합격 예측 풀서비스에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모든 대학교의 입시 결과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그런 여러 가지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시면 돼요 논술 전형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냐 없냐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대학들의 논술 문제가 나한테 적합하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나는 수학을 정말 잘하는데 과학을 잘 못해요 그럼 수학 논술만 보는 학교를 무언가 주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난 수학보다 과학이 조금 더 강점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과학 논술을 반드시 보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낫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중간에 있는 종합 전형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학교 선생님하고 작년 우리 학교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내신 성적에 이래서 2등급이에요 2.5등급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 찾아갑니다 선생님 작년에 저랑 내신 성적이 똑같았던 선배가 작년에 어느 대학교를 썼다가 아깝게 떨어졌나요? 라고 질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우리 학교 너랑 내신 똑같은 아이가 경희대학교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썼는데 1단계 서류는 통과했는데 2단계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 선배 무슨 과였었어요? 그때 우주과학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내 비교과도 우주과학과에 좀 매칭이 되어 있어 그러면 아 나는 그 대학에 원세를 쓰면 붙을까? 라고 고민해 보시면 돼요 선배가 1단계 서류를 통과했대요 그럼 나도 1단계 서류를 통과하겠죠 근데 올해 학생들 숫자가 2천명이 줄었대요 그럼 작년에 그 선배가 턱걸이로 1단계를 통과했는지 평균을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내가 비교 우위가 있겠죠 애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올해 학생부 종합지원 모집이 늘었대요 의대 정원도 늘었대요 아 그러면 조금 더 합격선이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 또 그 선배는 작년에 면접을 못 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나는 말도 잘해요 난 얼굴도 그 선배보다 잘생겼어요 아 그럼 그 대학교 꼭 써봐야지 뭐 이렇게 무언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는 우리 학교 선배들아에 내신 성적을 기본적으로 나랑 유사한 선배들이 무슨 과를 썼는데 붙었고 무슨 과를 썼는데 아깝게 서류는 통과했는데 떨어졌고 어떤 대학교는 썼더니 서류도 통과 못하고 떨어졌고 등등을 무언가 조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교과 전형부터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대요 그냥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내용 중에 첫 번째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모집인원이 이렇게 막 변동이 됩니다 실제로 모집인원이 거의 변동이 없는 대학교는 고려대학교이고요 나머지 대학교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데 이걸 자연계 모집단위로 이렇게 봤더니 교과 전형의 상당수가 모집인원이 이렇게 다 줄었대요 숙먹려대만 이렇게 좀 늘었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모집인원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문이 좁아졌다라는 거죠 지원자 숫자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합격선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게 도대체 몇 프로나 줄었지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나대를 딱 봤더니 50명이 줄었대요 작년에 438명에서 50명이 줄었기 때문에 12%가 줄었대요 예를 들면 그럼 아 작년에 12명 뽑는 학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10명 뽑는 학과가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한 명이 준 거죠 8명 뽑는 학과가 한 명이 준 거예요 작년에 12%가 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8명을 뽑았던 모 학과에서 합격자 성적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아 우리 학교 성적은 합격자의 80%에 해당되는 아이의 성적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면 8명 뽑을 때 80%면 6등, 7등 사이에 있는 친구겠죠 근데 올해 8명인데 7명으로 줄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거의 커트라인 금방이 돼버릴 겁니다 맞나요? 아 그래서 모집 인원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합격선이 조금 올라가겠구나 라고 인지하시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두 번째입니다 뽑는 방법 쭉 보여드렸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교과 전형은 내신 가지고 뽑는 거다 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교과가 의미 있게 들어가는 학교는 중앙대학교 학교장 추천 이거 올해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입시 결과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전형 하나만 비교과를 정성평가한다 라는 내용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내신 갖고 뽑는다 라는 것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등급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내가 1학년 1학기 때 몇 등급이지? 1학년 2학기 때 몇 등급이지?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등급을 다 확보를 했는데 이 내신 확보에 놓은 걸 가지고 내신 산출을 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하면 수시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하면 두 개 여러 가지 원서 접수 전문 사이트가 있거든요 뭐 그냥 이름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UA진학사, 진학사 UA 이 업체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 업체들은 수시 여러분들의 원서 접수를 대행하다 보니 각 대학별로 여러분들의 내신을 입력을 하면 어? 학생의 내신은 고려대 기준으로는 몇 등급이에요? 한양대 기준은 몇 등급이고요? 중앙대 기준은 몇 등급이고요? 인하대 기준은 몇 등급이에요? 이렇게 각 대학별로 내신 성적이 저절로 산출이 됩니다 어? 학교별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왜 않냐면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달라요 어떤 학교는 3학년 1학기가 40%야 어떤 학교는 20%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반영 과목도 달라요 어떤 학교는 국영수사과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국영수과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또 과목 수도요 달라요 어떤 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모든 과목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런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학기별로 잘한 거 한 과목씩만 빼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신은 각 대학별로 천차만별로 바뀐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신을 A대학 기준으로는 몇 등급이지? B대학 기준으로는 몇 등급이지? 이걸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 발표 성적이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고 대학교육협의회라는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고 메가스터디의 합격 예측 풀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 내신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매칭을 시킬 수 있는데 대학이 발표하는 결과물이 이 밑에 있는 5가지를 가지고 발표해요 예를 들면 전체 합격자 평균이야 이렇게 발표하는 대학도 있고 최종 등록자 평균이야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한양대학교 입시 결과예요 한양대 합격자 결과를 딱 보면 뭐라고 더 되어 있냐면 2018년도 학생부 교과정 입시 결과에서 자연계에 모집단위 에너지공학과 평균 몇 등급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종 등록자 기준 아마 한양대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학과가 5명을 뽑았는데 처음에 최초에 합격한 애가 1명이 남아 있고 중간에 중간에 추가로 합격했는데 얘 얘 얘 얘가 남아서 우리 5명은 이렇게 뽑았어요 그 애들 내신을 다 평균했더니 2등급이야 라고 이렇게 발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평균이기 때문에 5명을 뽑았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2등과 3등 성적쯤 사이에 있는 친구가 아마 2성적이 될 겁니다 급이란 거죠 우와 에너지공학과는 1.02등급이래 그럼 이 숫자를 딱 보면 아씨 1.00등급도 있겠구나 1.02등급이 평균이면 1.05등급까지가 거의 컸끈방인가 이렇게 무언가를 추론할 수 있어요 쭉 내려갔더니 미래자동차공학과는 1.42등급이래요 아 그럼 이거는 뭐 1.0등급도 있겠죠 1.42등급이 평균이라고 하면 1.6등급짜리도 있을까라 생각해도 높아요 이렇게 이 결과를 보면서 합격선이 아 어디쯤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추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결과는 지난해 입시 결과에요 그 올해 입시 결과가 이거랑 똑같이 나오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접목시켜서 원서를 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신 1.1등급짜리 아이가 원서를 쓰려고 한양대 홈필지에 들어갔어요 에이씨 에너지공학과 쓰면 떨어지겠다 수학교 역과도 어렵겠는걸? 에너지공학과 소프트웨어 화학공학과를 딱 봤더니 작년 평균이니까 이쯤 쓰면 내가 중간으로 붙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 나보다 잘한 애들이 두세 몇만 더 오면 떨어지지 않나? 왜 이렇게 모집이더니 적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미래자동차공학과를 딱 봤더니 1.4등급이래 와 여기다 쓰면 안정권이네? 0.3등급이나 나와 평균 부담 에이 여기다 원서 써야지? 라고 어떤 친구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또 1.08등급 아이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1.05등급 아이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일로 막 몰려버리면 얘는 갑자기 성적이 올해는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저 위에 있는 학과가 애들이 안 써 1.02는 1.03도 부담스럽고 1.05도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지 않은 애는 1.00, 1.01이야 그럼 걔들만 써야 되는데 얘들이 썼다가 어우 서울대에 동시학과겠어요? 연세대학교 화공과에 동시학과겠어요? 다 도망가버렸네? 그럼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 결과는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한 해 것만 참고하면 애매모호하니 2년 전 것도 한번 보시고 3년 전 것도 한번 봐서 이 학과의 합격자 성적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를 기본적으로 염두를 해두고 원서를 써야 된다 라는 걸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아무튼 결과는 이렇게 올라와 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 그 다음 근데 대학이 변화되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변화된다라는 얘기는 자연계 숙명여대인데요 2개 5.5의 수능체제를 제작하는 요구였다가 3개 6으로 수능체제를 강화했대요 강화하니까 합격선이 0.3등급이 뚝 떨어졌어요 숙명여대의 인지도는 그대로인데 수능체제를 강화시켜 버리니까 애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이들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2개 5.5는 맞출 수 있는데 3개 요금 못 맞춘 애들이 원서를 안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수능체제를 강화하는 기준이 강화되는 건 모집인원이 줄어드는 모집인원이 늘어나는 것과 어찌 보면 요소가 같아지는 거죠 만족시키는 애들이 줄어드니 지원율이 낮아질 거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된다 반대로 당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체제를 7에서 6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는 구경수였는데 여기는 과학도 포함시켜 준대요 이렇게 무언가 수능체제를 바뀌어 버리니까 수능체제를 기준 때문에 합격선이 오히려 올라가더래요 뭐 이런 여러가지 변동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원서를 써야 되는 게 이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마지막입니다 그 우리 자연계 친구들 중에서는 의외과 학생부 교과 쓰는 친구도 있고 치대 쓰는 애들도 있고 한의대 수의대 뭐 등등이다 이런 일반 대학교 원서 쓰는 친구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혼재되어 있을 텐데 하는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첫 번째 내 내신 성적을 각 대학 기준으로 먼저 산출해 놓는다 두 번째 이 산출한 내신과 비교해서 그 대학의 지난해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본다 근데 지난해 것만 확인하면 좀 애매모호하니 작년, 재작년, 3년 전 최근 한 3개 년치를 비교해서 아 이 대학교는 확실하게 붙겠구나 이 학과 있으면 여기는 작년에 붙었는데 재작년에 떨어졌네 그럼 추세를 봤을 때 올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등등의 여러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학교를 기본적으로 확인한다 수능 체제학 기준이나 등등의 환경이 어떻게 느꼈는지 확인해 본다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경쟁률의 역량이 있는 거다 보니 학생부 교과전형을 쓸 때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나는 연세대학교 학원과 쓰려고 생각했다가 시스템 생물학과로 바꾸고 아 시스템 생물학과로 바꾸고 아 시스템 생물학과로 경쟁률이 높은데 실내고 중학과로 바꿔야지 이렇게 경쟁률을 마지막까지 보다가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서수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을 좀 확인하고 경쟁률이 내가 쓰려고 하는 학과가 너무 높으면 학과를 피해나가는 노력까지를 해야 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 특징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발인원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계열별로 쭉 봤더니 자연계가 이쪽에 쭉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교가 모집인원이 다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모집인원이 다 늘어있는 상태구나 아 문이 넓어졌구나 의대치도에도 늘어났는데 굉장히 이전형 우리가 무언가 기회로 삼을 수 있겠구나 실제로 늘어난 대학교를 우리가 대학별로 한번 그룹핑을 해봤더니 스카이는 작년보다 164명 우리가 상위 7개 대학교 이와이대 한양대까지를 더했더니 118명이 늘었고 이 얘기를 다시 돌리면 스카이가 이만큼 늘었는데 그 다음에 4개 대학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대는 오히려 준 거겠죠 이거 서민이기 때문에 그죠? 50명이 줄었는데 그 밑에 대학교를 봤더니 되게 많이 늘었구나 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모집인원이 되게 많이 늘었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죠 그럼 올해도 학생 숫자가 또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 하락할 거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면 되는데 선발한 방법을 크게 4가지로 우리가 나눠놨는데 제일 크게 우리가 비중 둬야 되는 건 이 전형이 제일 많죠 이 전형이 뭐예요? 면접 보는 전형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 그 다음에 많은데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뽑는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서류만 본다라는 얘기는 서강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교는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시에 수능 성적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 서류 그리고 일부 대학교 자기소개서 내죠 이걸 가지고 대학이 알아서 뽑아준다 면접을 본다라는 얘기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거나 수능 뒤에 면접을 보는 걸로 크게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통해서 무언가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무언가가 쭉 나눠집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나눴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로 나누면 면접을 수능 뒤에 본다라는 대학교가 어찌 보면 아이들이 지원을 제일 많이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왜요? 수능 뒤에 면접 본다라는 얘기는 학생들이 면접 준비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 보니 9월 달에 내가 학생부에 무언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미 원서를 먼저 집어넣을 수 있고 두 번째,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안 보러 가도 된다라는 학생이 주도권으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만들어지다 보니 수능 뒤에 면접을 보는 대학교를 아이들이 선호를 조금 더 할 겁니다 그 대학들이 경쟁률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면접을 수능 전에 본다라는 얘기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수능 학습을 하기 할 시간을 일부 빼고 면접 준비를 하거나 면접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경쟁률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접이 언제 있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면접이 보냐 안 보냐도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내가 수능 성적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지 이 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전에 썼다가 무언가 수능 시험을 정말 잘 보면 잡혀갈 것 같은데 그럼 쓰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면접이 있냐 없냐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당수 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 의외과가 있거나 주요 대학교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있다 주요 대학교를 뺀 나머지 상당수 대학교는 없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입시 결과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발표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해석하면 원서를 잘못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공학과가 작년에 합격자 평균이 제일 높대요 2.1등급이래요 제일 낮은 학과를 쭉 봤더니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가 4.5등급이래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 내신 성적이 2.5등급이야 3등급이야 이런 친구들은 의생명공학과 쓰면 안되겠구나 수의외과 어림없겠는걸 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 밑으로 내려갔더니 3등급대 이하의 학과들이 막 부지기수로 막 나와요 우아나 3등급인데 여기 있으면 안정권이겠네 이런 무언가의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 그럴까 스마트 ICT공학 융합공학과가 왜 4.5등급 나왔을까 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오른쪽에 봤더니 7.5등급의 수능 내신 최저아이가 있습니다 7.5등급은 300명 기준을 쓸 때 250등이 넘어가는 아인 거예요 그 아이가 여기를 붙었어 그럼 얜 도대체 누굴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겠죠 일반고일까 아닐 것 같은데 과학고일까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죠 한성과학고 대구 영재학교 경북과학고 창원과학고 등등의 과학고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내신 등급이 나와요 영재학교를 빼고 나면 그럼 그 고등학교 7.5등급이 이 학교를 쓰면 건국대 입장에서는 어? 전공적합성 잘 맞춰져 있네 아 이 학교는 레벨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의미 있어 그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들이 들어가 버리면 얘들이 평균의 역량을 끼치죠 예를 들어서 특목고 애들이 30%가 붙었어요 3명 중에 1명이 특목고래요 그래서 일반고 애가 2등급이 2명이 왔고 특목고의 하나가 7등급이 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대학이 홈페이지에 입시 결과를 공개를 해요 2등급, 2등급, 7등급 3명의 내신을 합쳐서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개를 했더니 2, 2, 7 또 했더니 11인 거죠 그래서 3명의 내신을 평균 냈더니 3명이 11이니까 3.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합격자 평균 3.7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일반고 애들은 몇 등급이 붙었냐라고 확인하면 2등급이 붙은 거죠 아 이런 애들 때문에 평균이 무언가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는데 대학 입시를 처음 경험해 보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이 발표한 이 자료가 교과는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데 3년치를 보면서 통계를 보면서 종합은 섞여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특성에 다른 고등학교를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평균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첫 번째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또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추가 합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보면 맨 아래에 공학기열이 지난해 성균관대인데요 294명을 뽑았는데 합격자 통지서를 우리 학교는 962명한테 줬대요 몇 명 지원자? 2796명 중에 그럼 이 얘기는 294명이 최초 합격을 했는데 얘들의 대부분 저대학에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294명을 또 뽑았어요 그래서 580명까지 했는데 얘들의 대부분도 또 다른 대학에 중복해서 또 도망가고 그 다음에서 962등까지가 붙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자전기공학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이렇게 종합은 추가 합격자가 굉장히 많다 추가 합격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는 붙은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다른 대학으로 도망간다 그래서 충원률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얘기를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대학이 어떤 대학을 붙는 애들 중에 자꾸 다른 대학으로 연세에 이동을 하다 보니 이 전형은 실제 모집인원을 다 못 채울 가능성이 되게 높겠구나 왜요? 대학이 수시에서 합격자 통지는 26일까지 하는 거예요 12월 26일까지 계속 너 여기 학교 붙었어요? 등록할래요? 아니요? 그럼 다음 친구한테 또 전화하고 이걸 계속해야 되는데 시간적 물리적으로 12월 26일 9시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 등록자를 채우는데 붙여놓으면 도망가고 붙여놓으면 도망가서 무언가 결혼이 생기면 이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켜요 정시로 이월시키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의대라는 것도 있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등의 지방에 굉장히 명문대학도 있다 보니 굉장히 중복학격자가 많은 거죠 수시를 6장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연계 친구들은 10장까지 쓸 수 있거든요 10장 이상을 쓸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추가 합격 비율이 많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제로 최초 합격하기 굉장히 어려워 또 반대로 얘기하면 1단계 서류로 3배수를 걸러내는 대학교이면 1단계 서류를 통과하면 면접 점수에 상관없이 합격할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야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친구들이 면접 준비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지금 시점의 준비 방법이 아니라 지금은 서류를 어떻게 잘 꾸면서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면접 준비는 조금 뒤로 밀어도 된다 라는 얘기로 아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할 것 중에 하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까지 만들어놓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무슨 학과를 쓰는 게 좋을지 지원 전공을 어느 정도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전공을 결정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수상실적, 독서 목록 등등을 통해서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전공을 결정한 다음에 내가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이 어떤 인재상을 필요로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를 딱 들어갔더니 수학하고 화학의 성적이 높은 친구들을 뽑는데요 그럼 내가 수학하고 화학 성적이 다른 과목에서 뛰어난가? 라는 걸 확인해야 됐더니 내가 수학하고 물리야 그러면 수학하고 물리가 우수한 친구를 뽑는 학과로 바꿀까? 고민해야 되는 거겠죠 어떤 대학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무언가 봉사 정신이 뛰어난 친구를 뽑는데 아 그럼 내가 무언가 자기소서 3번을 쓸 내용이 무언가 봉사랑 쓸 내용이 유의미하게 있나? 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인재상을 또 한 번 확인을 해서 아 어떤 대학교가 나한테 조금 더 유의미하겠구나 라는 대학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쟁률이라는 게 이 경쟁률이라는 게 학과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처음에 고려대학교 보면 화학과 바이오 의거학부가 있습니다 두 개 학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학과목에 무언가 관목할 만한 성적이 있는 친구 생명과학에 무언가 의미 있는 친구가 쓰기가 용이하겠죠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가정교육 간호는 무언가 구경수과와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시스템, 화학, 고려대랑 마찬가지로 생명과학, 화학과 관련된 학과가 경쟁률이 높네요 지구과학, 전기정보공학과 이 학과는 물론 지구과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구환경과학을 쓸 내용이 있는 학교들 여기 유리할 수 있지만 화학이나 생명과학보다 애들이 이 과목에 무언가 관심 있는 애들이 적다 보니 경쟁률이 낮은 거예요 이렇게 학과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게 차이 나더라 특히 연세대는 생명과학과 관련된 게 24대 1인데 무언가 이런 학과랑 연결시킨 과목이 무언가 불특정이 되어 있으면 경쟁률이 6배 이하로 떨어지더라 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인키 학과를 무엇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걸 마무리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희대, 시립대 정도까지는 쓰면 유의미하게 내가 원하는 학과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걸로 쓰면 의미가 있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와, 난 진짜 고려대학하고 싶은데요? 전 연세대 쓰고 싶은데 거기에 전공적 학성 맞춰서 쓰는 학과는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대학에 입학처에 가서 물어봤더니 무언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논술 준비하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인키 학과로 무언가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아직 8월 30일까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마지막 방법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논술 얘기 하나 하고 오늘 설명은 이제 마무리 질러갑니다 논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늘어난 대학교가 꽤 많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교가 꽤 많고 실제로 자연계에 올해 논술로 선발한 인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 아, 그럼 이게 이런 특징이 있구나 두 번째 논술 문제는 수학 문제만 나오기도 하고 과학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지하시면 되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논술을 누가 준비해야 되지? 라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수학에 대해서 무언가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 이 첫 번째 준비해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십 모집으로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특기자전형 이런 걸로 원서를 쓰려고 하다 보니 내가 한 장, 두 장쯤은 정말 내가 교과나 종합으로 가기가 어려운 대학교를 진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논술로 한 두 장을 도전해 볼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적합한 친구들이에요 아 그러면 논술 문제를 먼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과학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교가 나한테 유리할까? 없는 게 나을까? 이걸 첫 번째 고민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대학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한양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논술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한양대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의외과도 논술로 뽑고 미래자동차공학과도 뽑고 실내건축학과도 뽑고 학과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자연계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기학과랑 비인기학과의 논술 성적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점수 차이가 큽니다 제가 왜 한양대를 예를 들었냐면 한양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지난해 논술 합격자 성적이 올라와 있어요 인기학과의 논술 점수랑 비인기학과의 논술 점수가 약 3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30점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는 인기학과는 논술 문제가 예를 들어서 5문제가 나왔을 때 3문제 이상을 맞춰야 붙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밑에 하위권학과는 2문제만 맞춰도 붙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논술의 한양대 논술 문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홈페이지를 가서 논술 점수를 딱 보다 보면 인기학과는 70점대고요 비인기학과는 40점, 50점대거든요 그럼 이 숫자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는 아, 인기학과는 논술 잘 봐야 돼? 비인기학과는 못 봐도 돼? 이 사실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다 맞아야 붙는 게 아니구나, 논술은 문과 논술은 굉장히 정답 점수가 높지만 자연계는 수학과 푸는 논술 문제다 보니 대다수의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껴서 인기학과들이 3문제 중에 2문제쯤 맞추면 붙는 학과들인 거고 비인기학과로 가면 3문제 중에 한 문제만 확실하게 맞추면 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자연계 친구들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는 건 논술 문제를 딱 보고 문제를 딱 읽어봤더니 와, 문제 열나 어렵네? 다 맞추려고 생각하고 문제를 다 풀려고 보면 문제가 다 어렵다고 느껴지죠? 그게 아니라 절반쯤 맞출 수 있는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교입니다 지금 절반쯤 맞출 수 있는 대학교 중에 내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대학을 학과를 좀 낮춰서 쓰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게 논술 전형인 거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논술 문제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 어떤 대학을요? 교과 종합으로 쓰지 않을 그 이상의 대학교를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수시에 어떻게 원서를 쓰기 위해서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수시에 6장의 카드를 최소 원서를 써야 될 텐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한 10개 정도를 어떻게 교과 전형에서는 종합전형에서는 논술전형에서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대학들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제가 8월 11일 날 또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를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또 저희 학원에서 계속 수시 지원 전략 설명을 할 거고 이게 나중에 영상으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영상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수시 원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분져야 될까를 8월 말까지 결정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9월 5일 날 이제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최종적으로 수시 6장을 어디를 쓸 건지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이 9월 5일 날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저녁 7시부터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수시 6장 최종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대학별 고사 일정이 올해 어떤 이슈가 있는지 대학별로 논술 문제 그리고 면접 문제 등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뭐 등등의 또 상세한 내용들을 또 한 번 설명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잘 들으셔서 올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교에 꼭 1구 학번으로 여러분들이 입학하시는 메가서디 수험생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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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